남편이 미울 때마다 나무에 못을 박던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못된 짓을 하거나 위두를 할 때에는 아주 굵은 대못을 콱콱콱 소리 나게 때려받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행피를 부리고 욕설을 하거나 화난 행동을 할 때도 크고 작은 못을 하나씩 박았고 그렇게 못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불러 못이 박긴 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내가 하나씩 박았던 못이에요 이제는 더는 못 박을 곳이 없네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십 바퀴 있었습니다 남편은 못 박힌 나무를 보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끌어안고 홍수리 내서 울었습니다 그 남편은 차츰 차츰 변하기 시작했대요 아내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아끼는 남편으로 말이죠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다시 나무가 있는 것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이걸 봐요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았더니 이제는 못이 하나도 없어졌네요 그러나 남편은 여보 아직 모르소 그 못은 모두 뺐다 할지라도 못 박힌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소 그 말에 감동한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서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양성과 양발의 못을 박히시고 나무에 친히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잃어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언제 그런나는 듯 세상 즐금을 쫓으며 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양성에는 못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 오늘도 풍성이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누리고 그 사랑 느끼고 그 사랑은 베풀며 오늘 하루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으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으로 이제는 형제 자매 위하여 내가 못박히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으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으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이로 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십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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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랑과 감동이 한없이 몰려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이제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내 손 내 발 내 머리에 못박히고 가슴 안쓰며 살게 하고 주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죽음 예고는 내 죄를 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음 예고는 당신과 주변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세 번째 죽음 예고는 원수와 하문화권과 탁을 위하여 죽으라고 하시는 음성을 알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내 죄, 내 죄, 인류 모든 이의 죽음임을 깨닫나이다 이제 나도 그리 살게 하옵소서 못박혀진 손과 발, 얼굴을 보면서 녹아내리는 내 허물과 죄가 씻겨 내려가고 모든 이의 죄와 부끄럼이 씻겨 내려가게 하옵소서 죄에서 자유, 자유, 자유와 생명으로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교 여러분 정로서 8장 12절에 여와를 경애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오 말씀하셨고 유한삼소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봄새 잘 되고 강관하기를 내가 강관으로 하셨으니 여러분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여운토록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박힌 못 여러분 서로 빼주며 사랑하며 삽시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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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